이 물주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무 소리 넣지 말고. 네. 그냥 물만 촤악. 한 개월에도 이렇게 물 줘야 돼요? 네. 저는 그 속에 손 넣어서 말라있으면 손을 어떻게 넣어? 네. 쏙. 쏙. 손을 넣으면 이렇게 축축하면은 말라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물 한 번씩 주고 있어요. 지금 이제 겨울이어도 네. 온도가 지금 대기 온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생육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뿌리가 움직이고 있어요. 요 봐. 난초들이 뿌리가 움직이고 있어서 물 필요하죠. 물을 좀 적당히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온도가 급히 안 떨어지니까. 물도 아주 여성스럽게 주는 것 같아요. 아 지금. 지금 주는 물은 무슨 물인가요? 샘물. 샘물이. 샘물 말고 좀 샘물로 줄 수 없어요. 아 지금 샘물로 준비 중에 있어요. 백인의 어떤 사람은 다른 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 무슨 물? 보리수. 아. 보리수가 최고로 좋다고 그랬는데. 네. 또 이거 난초 티비 보고서 사람들 또 보리차 줄라. 큰일날라. 닉네임이 보리수고요. 따라하시면 안됩니다. 명담이고. 여기는 이제 산다한님 난실인가요? 네. 맞습니다. 산다한님 난실도 명품으로 꽉 찼네요. 더 줄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죠. 더 줄 데가 없을. 남의 난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해도 돼요? 저기에 완전히 그냥 눈에 확 띄는 난초가 하나 있네요. 와. 눈에 띄는 이 난초. 네. 이름은? 천백. 천백. 압건입니다. 압건. 이야. 정말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 한평도 안되는 작은 공간에서. 네. 1년에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나요? 2분은? 매출이 한 얼마나 될까? 매출 1년에 2분 9천. 1년에 매출을 9천 했어? 지추룸. 지추룸. 어디 넘었죠? 새로운 난으로 다 업그레이드 하시느냐고. 그래도 보면 매출이 키우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. 그럼요. 매출이. 금모단. 금모단.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배공. 이런 명품들로 그냥 꽉꽉 채워놓으셨네요. 좋습니다. 잠시만요. 네.